안녕하세요 구라티비 입니다 어 이번에 또 패치를 하면서 또 다른 스토리가 추가가 됐는데 저 역시도 궁금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피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형님들 근데 나도 아직 시작을 안해 가지고 몰라 이 스토리 이런 스토리 추가되는건 너무 좋다 형님들 너무 좋은거 같아 스토리 추가되는거는 대박 나 저 승리 포즈는 맨날 안해 에디였네 방금 잡혔던 캐릭터가 에디였네 에디가 아까 데빌 카즈한테 진게 나오나보네요 뭐야 요시가 있는데 요시가 있네 아니 무슨 에디가 무슨 코믹 캐릭터로 나오냐 이번에 추가됐어요 개 웃기네 근데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추가되면 스토리 하는거 되게 좋다 이게 지금 dlc 캐릭터 잖아요 에디나 어쨌든 방금 나왔던 리디야 자 이렇게 해서 요시랑 에디가 라스랑 만나서 이쪽도 부대인가 보네 요시랑 에디도 원래 에디도 예전에는 미시마 재단 그쪽에서 일하는 캐릭터였을거에요 아 또 이렇게 해서 해? 야 뭐야 콤보 까먹었어 나 에디야 하도 안해가지고 콤보 까먹었어 또 시작하는거야 설마? 아 뭐야 컴퓨터가 사기쳐요 저 원래 저렇게 안 돼요 아 스토리 야 오랜만에 스토리 이런거 추가되는거 너무 좋은데 요시가 너무 개그캐가 된게 웃긴다 아 동료같아 설마 노멜진이야? 맞네 하하 진이네 하하 진이네 하하 하하 철권중이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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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 5 철권 6 때죠 철권 6 때 하하하 아 동접자 늘어났어요? 오화 1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숙소스 그니까 스승님 병으로 돌아가신게 아닌가보네요 이런 건 좋다 스토리 더 뭔가를 해주고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진이 에디를 구해줬나 보네 데빌카즈한테 보니까 아 그래요? 진이 치료해준다고 그랬는데 철권중간 교섭을 부탁한다 뭐야 리디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뭐야 아 리디아가 구해준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나고 아 이렇게 해서 챕터 2 나름 재밌는데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 맵이 그 맵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는 아 아 철권중이래 철권중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웃기냐 지사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와 뭐야 잭 나오네 잭 세븐이야 아 총알탱기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가 설마 니나인가 아 아 와 얼굴에 흙 묻은 것 봐 소름을 할 때 막 날릴 스위치 좋아 뭐야 아까 흙먼지 다 묻었는데 다 없어졌네 흙이 없어졌어 하하 뭐야 이거 흙이 없어졌네 흙이 없어졌네 흙이 없어졌네 흙이 없어졌네 함께 들어가ać 뭐야 잭세븐이네 근데 왜 성능이 잭 세븐이 잭 에잎 보다 좋냐고 설마 여기서 또 살아나? 그 와중에 승리 포즈 하고 있네 아니 그 와중에 시 승리 포즈 하고 있는게 존나 웃기네 진짜 저 불길 속에서 아 개 웃겼네 진짜 새벽에 개 웃겼네 믿고 있었다구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철건슨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스토리가 나름 재밌는데 나의 나라 나의 호놀 나의 오이치진아 이 나의 세상 리기하네 이 녀석이 너무 웃기게 나온다 총리 총리 리기야 근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구리게 나왔어 캐릭이 왜 이렇게 세븐다 안 좋아 아하 한 벗기 하나로 여긴 하네 으흠 여기가 된 그 시점이 다 다르게 나오네, 보니까 그러니까, 리디아 버프 좀 음 아 레인이랑 또 연관 있나보네 어, 저기 사우나보네 이제 어흠, 미시마 어흠 캐릭터를 레이나가 더 좋다고 컴퓨터 잘해 하하 컴퓨터 잘해 좋아요 하하 하하 컴퓨터 철권중이라고 그러네 뭐야 철권중 하필 이름이 철권중이냐 하하하 관영인가 보네 아까 슈퍼바리오 하셨던 분들이잖아 잘 건승? 이분들 다 초풍 쓰시나? 초풍 좀 쓰시나? 뭐야? 쟤가 더 왜 악당 같네? 나중에 쟤가 보스 되는 거 아니야? 설건중인데 미시마감을 감세하네 미시마 헤이하치가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나보네? 네 네 네 네 네 목소리 또 바뀌었네? 약간 몰입된다 은근히 몰랐는데 은근히 몰입된다 형님들 리디아 원래 복장으로 돌아왔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거야? 하하 그 와중에 화장 진하게 한 거 보소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이러고 게임 시작할 것 같다 그러네 딱 시작하네 와 두들겨 펴주마 방금 다 걱정했어 10단 콤보 더 심고 흥 있을까 뭐야 이건 또 세이루 스자쿠 철권 계급이네 진짜 청룡 백호 스자쿠도 있으면 나중에 백호도 있는거 아니야? 철권 계급으로 시험하네 세이루보다는 스자쿠가 계급이 높거든요 한개 더 철권을 따지면 아 마음속에는 대백하죠 이 글쎄 이 글쎄 이 글쎄 이를 뭐야. 스택팀 더 쓰게 해줘, 친구야. 메이저 맞았다. 안 돼, 친구야. 너가 맞아줄 수 없어. 아, 아버지가 저렇게 어린 애한테 세계를 짊어지려 하더네. 지리네. 3스택. 2스택. 오오오! 아,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난 파워가 세진다는 점. 오오오. 오오오. 음악보수. 뭐야. 희단. 아, 아. 흠. 흐흐. 야, 개웃긴다. 미디야. 미디야, 원래 캐릭터로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천지자세 그냥 잡게. 흠. 흠. 흫. 여러분... 이곳은 이곳에 뵙겠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뵙겠습니다. 흐흐흐흐 우리 형님들 아 기억을 잃어버렸나 보구나 이렇게 초풍이 뭔가 있는 거야? 아니 초풍에 뭔가 무술이 있는 거였어? 이야 미친 개개밍은 최종 오위를 부활을 이룩하여 미쳐가지고 최종 오위? 아까 그게 최종 오위야? 헤이아츠 기술이? 쌍장 야 기와 내신 건 까지 철공산 건마사 철공산이라 그러네 친릿 곳에 왔습니다 쫄도록 헤이아츠 물은 꼭 저렇게 돼야되는 거야? 하하 아 저 사람을 살려줬구나 저 사람이 구해줬나 보네 아 철권 세븐 마지막이었죠 이게 철권 세븐 마지막 때 용암이 떨어지기 직전 8명 권 맞고 아 세이브라는 사람을 살려줬나 보네 마지막에 아 철권 아 아 아 하하하하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하하 하하 제가 헤이하치 하면 넌 죽었다 이제 내가 아까 프레티스로 프레티스로 아까 3시간 돌려봤어 넌 뒤졌다 이제 난 이미 심계체가 완료가 됐어 아까 내가 콤보 완벽하게 때렸단 말이야 넌 큰일났다 내가 콤보 아까 다 연습했다 넌 큰일났어 아 아 컴퓨터에서 묻혔네 뭐야 다른데? 뭐야 초풍이 다른데 후딜이? 어 아까 연습한 거 어 어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가야 될까? 가자 베빠 가자 베빠 가자 베빠 원래 본인이 기억인가 방금 그거는? 목소리는? 아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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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억을 못하네 아, 바음이 아치 지금 헤어치는 과거의 미시마 헤어치가 아니라고? 기억하니까 깨끗한 마음 치는 미시마 전자로서 이 모든 드라마의 미시마 전자로서 아래의 미시마 전자로서 시끌하니 아... 뭔가 그 위험한 영향력의 뾰피가 마치의 미시마 전자로서 뾰피가 뭔가 악당 같냐는 쟤네 뭔가 악당 같다 느낌이 앞으로 1일 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데빌카즈아나 데빌진이 있는데 얘네 이제 5일이었네 얘는 이제 데빌일에 힘이 없으니까 5일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존나 웃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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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곤... 금본 복잡으로 나왔다 가건에 해야치 반나저나 하하씨 각오해야지 아... 기골 봉인했어? 기억을 봉인했어? 어 야씨 왜이렇게 잘해 그만해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 왜그래 네 총 내 박치기 신사단 어 뭐야 어 저런 기술도 있어 이 기술 좋은 거 같아 형 진짜 어둡이 없어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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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쪽에서는 노멀진이 싸우고 있는건가 여기는 헤이하치가 수련하는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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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직입니다 이제 수련은 다 끝났나? 뭐야 200년에 한번 떨어진다고 음성을 깨무수는 편수 뭐야 운속을 깨는거야? 하긴 뭐 아 아 데베야 기억이 떠오르려고 그런다 기억이 지금 결국 돌아올거 같은데 딱 봐도 저게 운속이 떨어져서 파괴된 것 같다 느낌이 딱 아 아 지금 현재는 그 엔젤진이랑 데빌카제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거 보여주나보네 이게 엔딩부분이었죠 스토리 아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 저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저기에서 운속을 떨어뜨려서 복장이 해야지 복장일까 나 마침 또 이렇게 떨어지냐 존나 웃기게 운속이 노멀진이랑 카제와 싸운거에서 운속이 떨어지냐 되게 신기하다 어 뭐야 뭐야 운속을 막았어? 운속을 막았어? 아 저 박치기에서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미치 개웃기네 저 세븐때 마지막 그거죠 엔딩때죠 저 박치기를 하니까 기억이 떠오르네 어 와 원래 헤이하치로 돌아왔어 와 근데 오이는 이미 다 가져갔고 맞네 아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거구나 저 운속을 박치기를 해가지고 돌아오는거구나 우린 용암에서 살아나는지 알았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미 헤이하치는 악당에 됐지 다시 아 헤이하치가 철권성을 다 죽였네 아 헤이하치가 철권성을 다 죽였네 크흠 아 그리고 세이류도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세이류도 숫자껏 다 죽였네 그 다음에 세이류도 숫자껏 다 죽였네 manga 맛을 알아두고 내게 너희들은 흥약의 아주 죽지 않았네 히트 키는거 보소 아 이렇게 됐구나 나이스 아 뭐야 철권 원때부터인데 헤이하츠 다 나오네 아 이게 레이지하츠가 최종 5위야 아 이렇게 해서 5위를 보여주고 아무리 봐도 요시가 헤이보다 좋은거 같은데 이럴리가 없는데 요시의 요구리면 꼼짝 못하는데 헤이 와 라이트닝 정기관 음 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스토리 지금 해봤는데 8개의 스토리가 더 추가가 돼서 헤이하츠 중심의 스토리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세븐에서 헤이하츠가 사실 죽은거로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구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스토리를 봤는데 재밌고 이번에 밸런스 패치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스토리가 추가된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봐서 저도 이제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라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Peace